네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3월 15일입니다. 3.15 그 유명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날이네요. 4.15도 그렇고 3.15 4.15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4.15는 북에서는 유명한 날이죠. 어떤 기념일이죠. 4.15 이 두 사람 정말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수도 있었던 두 사람인데 어느 날 실종이 되어버렸었죠. 두 사람 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어쩌면 비호감 대선이 극에 달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역대 대선을 통틀어 보더라도요.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향후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두 사람 다 평균적인 외모 이상의 미인들이죠. 한 사람은 약간 동양적이고 한 사람은 약간 서구적인 이지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여성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남편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뭐 큰 행운이 작용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어떤 작용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이 두 뜨거운 여성의 뉴스 같은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쭉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보통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과 폐장이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배우자들에 대한 기사도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요. 위에 거는 김건희 신임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의 뉴스고요. 그 아래 뉴스 하나 있는 것은 김혜경 씨의 뉴스입니다. 뉴스 양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김건희 뉴스는 지금 폭발하더라고요. 폭주하고 있습니다. 막 쏟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김혜경 씨의 뉴스는 뉴스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좋은 뉴스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위험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걸 한번 쭉 살펴보면요. 뉴스에서 윤석열 김건희 연예사진 공개 저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자기의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길, 행적 이런 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저걸 갖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 같아요. 언론으로서도 저런 소재가 자신들에게 상업적인 어떤 이익을 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저런 걸 알릴 것 같아요. 윤이 결혼한다고 너장가 들은 거죠. 아주 노총각에 결혼한다니까요. 검찰뿐 아니고 하여튼 엄청난 인맥을 과시하면서 구름 같은 하객들이 몰려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검찰에서도 어리남으로 그리고 후배들 잘 챙기는 어떤 그런 선배로 그리고 선배들에게 믿음 주는 어떤 그런 든든한 후배로 그렇게 기억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질적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저런 뉴스가 막 터지고요. 오마이뉴스 같은 비판 언론에서도 저걸 다루네요. 대만 언론이 김건희 외모 극찬. 물론 조금 다른 이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성행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 사진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인이죠.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 언론뿐 아니고 외신에서도 미모를 극찬하는 그런 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는 그걸 보도하면서 또 다른 점도 부각시키는 거죠. 성형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요. 조선일보, 마스크, 머그컵, 굿져도 판매, 김건희 팬카페 회원, 8만 명 돌파. 그러니까 저건 앞으로 8만 명이 아니고 수십만으로 그냥 불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상품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겠죠. 과거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인기는 케네디보다도 그 부인 제클린이 더 높았다는 얘기가 있죠. 워낙 젊었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인들이 봤던 영부인의 모습과는 다른 퍼스트레이디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또 띄고 있고 그래서 제클린을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업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저는 이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상업적 행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인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동아일보 김건희 팬카페 8만 명 돌파 두 달 만에 400배 폭증 아마 한 달 뒤에 가면 저게 8만 명이 아니고 한 50만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래 네이트뉴스 경찰 성남FC 사건 하나하나 살펴볼 것 법인카드 김혜경 소환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는 좀 험한 뉴스들이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정말 인생 일대의 위기가 왔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생과 사가 한순간에 결정되는 그런 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그 부인을 위해서도 이기는 것보다도 지면 안 되는 선거였었죠. 지면 안 되는. 그래서 지면은 지금 이게 신호탄인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당했다 보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면서 이 둘을 동시에 감옥행으로 노래하고 있죠. 이재명 김혜경 둘 다 감옥행 감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검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지만 여론의 흐름을 이렇게 주시할 것 같아요. 가령 여론에서는 너무 심하다. 대통령이 지금 당선 안 된 것만 해도 충격일 텐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여론이 높으면 썰 꼬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론이 법 앞에 평등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세우라고 요구하면 아주 무서운 칼을 빼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치적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이렇다 저렇다 반응 없이 칩거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뭔가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그 결정 선택지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방탄벽을 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일단은 당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버리면 수사하기가 힘들어요. 제1야당이 될 그것도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170석. 그 이상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 당의 대표를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법치국가지만 그동안 봤던 어떤 전례를 보면요. 간단치 않다. 서울시장 출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치 탄압으로 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여론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두 사람 양진행령에서 서로 띄우려고 아주 무든히 애를 썼었죠. 그러나 결국 등판은 못했습니다. 왼쪽에 김건희 같은 경우는 저런 이미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게 했죠. 걸크러쉬. 그러니까 아주 원두우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 이런 거 다 잠재우고 정면 돌파하자 이런 어떤 지지청의 바람대로 저런 포스터가 나왔고요. 저런 짤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집밥을 잘하는 여자 그리고 내조의 여왕 이런 이미지로 여성들을 자극했죠. 그런 식으로 지지청에서 두 여성을 띄우려고 후보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이 둘의 대결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볼거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자 1억으로 대선이 끝나고요.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중에 있고요.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이 되었고요. 인수위 부위원장의 권영세 이분은 사실 출신 내력이 권영세 같은 경우는 친박이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초대 주중대서로 갔던 사람이죠. 서울에서 보수 간판 들고 사선 의원이 된 참 보기 드문 인물인데 앞으로 정치적 비중이 꽤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과연 여권의 2인자일까 현재 언론에서는 2인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가봐야 된다. 안철수의 정치력이 과연 2인자 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체 역량 그리고 국민의 당 전체가 국민의 힘과 합당을 할 경우에 제가 봐서는 그 전체 세력이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안철수의 힘은. 그것을 한 30%까지 늘릴 수 있느냐 거기서 안철수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은 일단은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세력 싸움에서 안철수를 견제할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 그런 경제를, 견제를 뚫고 과연 강철수의 면모를 보일 것인가 그것도 참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김건희, 김혜경 두 퍼스트레이드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